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매장에 종량제 봉투 등이 지원됩니다. 제주도는 오늘부터 12일 동안 일회용품 보증금제 이행과 반환양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매장에는 자동 라벨 분배기와 종량제 봉투 등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제주도는 또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공공 반납처를 기존의 17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제주도는 또 일회용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.